이번에 아미고스 온라인 팬미팅 준비 사전 녹화를 하러 왔습니다. 정말 섹시하게 많은 퍼포먼스를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커버곡도 준비를 했고 저희 루키드만의 달콤한 맛과 매콤한 맛까지 준비했으니까 많은 기대해주세요. 오늘의 의상 컨셉은 블랙 섹시입니다. 다크하고 점점 지쳐지는 그런 섹시입니다. 아 이것도 칭찬할게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 저희 멤버들이랑 이번에 공연 준비를 하면서 정말 아침부터 새벽까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윤민이, 윤민이는 파워풀입니다. 굉장히 안무를 세게 잘 쳐주거든요. 그 다음에 휘, 휘는 섹시입니다. 휘가 치명적이고 표정을 되게 열심히 잘하는 멤버가 방금 휘가 지나가서 그림자가 줬는데 휘그림자예요. 그리고 우철이! 우철이는 디테일을 굉장히 잘 봐서 저희 루키드 안무에 대해 조금 더 방금 전 그림자는 윤민입니다. 그 지금 우철이가 정말 디테일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커버댄스를 저희가 안무를 숙지할 때 항상 디테일을 우철이가 체크합니다. 재미 포인트 저희가 좋아하고 자주 듣는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엘리게이로 준비했는데 저희가 마거처럼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포인트를 봐주시면 정말 재밌고 신선하고 그리고 섹시한 무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미고스 팬미팅의 특별한 포인트는 바로 뉴키드의 4인 모델을 보일 수도 있고 달콤한 밥부터 아주 매콤한 캡사이신 맛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팬분들! 사랑합니다. 아 저희 뉴키드 팬분들을 진짜 할만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도 되는 겁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많은 사랑을 주시면 어떡해요? 장난이구 팬분들 저희 뉴키드 이번에 아미고스 팬미팅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진짜 우리 영원한 친구하기에요. 약속해요 나랑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우리 영원한 친구하기에요.